안녕하세요. 신세계그룹 뉴스픽의 김세현입니다.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향수 브랜드 딥티크가 가로숲길의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. 향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마치 여행을 하는 듯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. 멋진 포토스팟과 함께 딥티크만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나와 어울리는 향기를 찾아보세요. 이번 주도 신세계그룹의 다채로운 소식 준비했습니다. 5월 넷째 주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